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 저기 소리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간다 간다네 그거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지? 그거 앞소리부터.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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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네 나는 강남에 또 잘 살으라 또 잘 살으라 그 다음 발작을 다 맺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한 장 다시 끊어드릴게요 간다 간다니 간다 간다네 호호호호 나는 간다네 또 잘 살으라 나는 간다네 또 잘 살으라 해 해 제가 할 때 너 너 너 잘 살으라 떨잖아요 그런 거 떨어줘야 돼요 너 잘 살으라 해 가요죠 간다 간다 간다니 호호호호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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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 살으라 기다리고 이 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이즈 edd 빗소리도 임 이미 소리도 님메 소리 님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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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 소리도 아람 소리도 대하지 아람 소리도 인메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연지김이 우시려나 행연지김이 우시려나 행연지김이 행연지김이 우시려나 오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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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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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려나 오시려나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임을 기다려 흐리곤만 고운 임을 기다려 흐리곤만 고운 임은 오지 않고 고운 임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이 소리도 님의 소리 이 소리도 님의 소리 음 음 음 음 다람 소리도 다람 소리도 이메 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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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소리도 아람 소리도 이메소 시작 아람 소리도 아람 소리도 아람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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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메소리 풍부하게 떨어져야 돼 니메소리 니메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울어대니 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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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말아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울어대니 헤언지 우리 오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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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맺음 끝을 갖고 가는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돼. 행여님이 오시려나 행여님이 오시려나 나 삼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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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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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고운 짐벌 기다리고만 고은님을 기다리고만 고은님은 오지 않고 고은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안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백에 머리만 백에 머리만 적시네 아음 음을 가지고 와야 돼 백에 머리만 음을 아음 다 그거를 자기 음으로 만들어야 돼 버리지 말고 다 알뜰히 좋아야 돼 백에 머리만 백에 머리만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여어 백에ме 백에 머리만 황토로 한 같은 수걸 백에 머리만 가지고 가야지 질질 끄는 데 전부 다 그게 레이스 자락이라야지 어문 거 검부르크 자락 끌고 가는 게 아뇨 다 레이스 자락 끌고 가는 거에요 아름다운 레이스 자락 끌고 가는 거에요 끌고 리는 게 많아 그냥 듣는 걸 하지요 그냥 뭐 시끄럽이 많은 것만 해 춤을 배워야지 재밌어요 춤을 춰줘야 추임새 추임새도 하고 다 배워야지 아니 이게 추임새라고 이게 그렇게 이쁘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힘을 추 빼는 데 뭐가 있어 하여튼 약간 한이 많이 사진네 그렇지 한이지 이게 다 한여 질렁질렁하잖아 제대로 질려면 정말 좋잖아 절질 잘하는 한이 맞이 절절이야 갑시다 그럼 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이것은 씩씩하게 부르지 말아 씩씩하게 부르지 말아 이것은 장군이 부르면 안 돼 이거 울면서 불러야 돼 속으로 울면서 또 할게요 빛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빛소리도 흠의 소리 9번 치고 10, 11, 12 흠의 소리 흠의 소리 흠의 소리 시작 밤소리도 님의 소리 좋아요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지 이미 오시려나 행여지 이미 오시려나 삼경띠면 오시려나 삼경띠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시작 고운 마음으로 고운 님을 기다리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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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님은 오지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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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의 머리만 여행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잘 만들어 오세요 오늘은 다음주에 요거를 전부 돌아가면서 해보실거에요 그래서 안되는 부분을 다시 잡아서 하고 넘어갈거에요 그리고 약속해 드렸다시피 장승탈이 오늘 한장단 나갑니다 한장담만 좋아요 중중머리니까 천지만물 시작 천지만물 삼겨날제 삼겨날제 천지만물 천지만물 한옥타브차에요 천지만물 삼겨날제 천지만물 삼겨날제 천지만물 삼겨날제 다시 천지 만물 삼겨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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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천지 만물 삼겨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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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